자 2번 보겠습니다 4 다시 1 다시 2번입니다 자 포르세잔 자 이렇게 주어죠 포르세잔의 주어네 이 사람은 워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이게 실질적인 보어네 포르세잔 대문자로 쓰였으면 고인명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19세기 센츄리 세기입니다 센트가 있어요 센트가 100이라는 뜻입니다 100개 할 때 100 프랑스에 인상주의하고 있다 자 impressionist 아이고 인상파 인상파 그래서 impression 인상을 잡는 겁니다 인상 사실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인상대로 그리는 거야 이게 인상파입니다 포스트는 후기 나중에라는 뜻입니다 후기 그래서 인상파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후기 인상파라고 합니다 그 화가였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파이트 전치사죠 디스파이트 전치사입니다 문장이 전치사로 수작되면 뒤에 콤마가 꼭 나와 어디 나와? 여기 나오네 콤마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면 돼 여기까지가 디스파이트 영역이야 희 희 자 moved 동사 되겠습니다 음 이 투는 목적이네요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네요 자 봅시다 디스파이트 되겠습니다 뭐뭐래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뭐뭐래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그의 아버지 아버지의 apostrophe S 의란 뜻이죠 그죠 아버지의 desire 욕망 욕구 욕망 바라는 바죠 그 욕망은 바로 뭐냐 이겁니다 아 이거 동격이야 동격 아버지의 욕망 아버지가 원하는 것 접속사 동격 접속사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 바로 세잔이 법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그런 아버지 욕망 되겠습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로우는 법이야 그것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세잔은요 파리로 이사해 갔어요 그죠 as a young man 되겠습니다 뭐뭐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파리로 이사를 갔어요 왜죠 되기 위해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at first 나오고요 many at first 여기까지 딱 끌어주면 되겠네 many of his contemporaries 실질적인 주어는 contemporaries가 되겠습니다 주어고요 criticiz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his work 목적어네요 자 여기서 끌어주십시오 ed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he 주어네요 chose 동사 to 목적어입니다 unlike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unlike other artists 후 쭉 외치겠습니다 아더 아티스트 후 선행사는 other artists 가 되겠습니다 후 주어죠 월 페이닝 과거진행이네요 농사가 되겠습니다 포트레이츠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 가겠습니다 at first 많이 쓰이죠 처음에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또는 처음에 contemporaries 동시대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동시대의 사람 동시대의 사람 되겠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그와 동시대 이게 세잔이겠지 세잠과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criticize 비판을 했어요 그의 작품을 워커를 as as 때문에 접속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는 세잔이죠 세잔은 체크 좀 하겠습니다 희 세잔 자 세잔 그렇죠 세잔 세잔은 선택했어 choose 선택하고 골랐어 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create 만드는 것을 still life 정 물입니다 정물 왜 이게 정물이냐 이게 물이 life고 정이 스틸이야 이 정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형용사로서 정지한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는 것들을 정물이라고 하죠 painting 그래서 요거를 화 정물화 그죠 정물화를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object 대상의 물체의 그죠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물체겠지 사람은 아니겠지 물체의 정물화를 그리는 걸 택했기 때문입니다 unlike 뭐뭐와 달리 전체사입니다 뭐뭐와 달리 other artist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portrait 초상화를 그렸던 사람이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other artist가 바로 동시대의 사람들이겠지 내용상으로 좋습니다 자 however로 가겠습니다 however he didn't 쭉쭉쭉쭉 되겠습니다 he 그는 didn't feel 동사죠 discouraged 보호가 되겠습니다 rather 오히려 이런 뜻이고요 적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he 주어고요 claimed 동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자된 생각된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would amazed the city of various with 되겠습니다 여기서 h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ould amazed 동사가 되겠네요 the city 이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그는 discouraged가 낙담한 겁니다 낙담한 또는 용기를 잃은 이런 뜻이죠 낙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낙담하게 느끼지 않은 거니까 낙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라는 얘기죠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여기 있잖아요 other artist 오히려 이 사람은 세자는요 claim 아이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하다 관관이 부족하면 주장하고 부의하면 되겠습니다 주장하다 뭐라고 주장했느냐 그가 would would 뭐 말 것이다 amazed 동사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할 것이다 파리라는 도시를 놀라게 할 것이다 with with는 뭐뭐로 또는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그의 유니크 그의 유니크 독특한 그리기 양식 스타일 양식 이걸로 놀라게 할 거다 라고 막 주장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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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의 this style involved breaking down 목적어입니다 아니 목적어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죠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breaking down 있습니다 요번에 빨간색으로 해야겠네 breaking down 자체가 동명사인데 얘도 동사처럼 쓰이는 거야 이 breaking down의 목적어가 바로 이 complex object 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좋아요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 tree a tree 주어고요 would become 동사가 되겠습니다 simple cylinder cylinder가 이렇게 부어죠 and then up 끊어주시고요 an apple 주어고요 would become 동사고요 동사 동그란 줄 치겠습니다 사과는 would become 되겠습니다 a spear 이게 바로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이 양식은 involve 포함을 하는 거야 포함하다 수반하다 break down 되겠습니다 분해하는 거야 분해하다 분해를 하는 겁니다 complex 복잡한 거야 복잡한 이 복잡한 object 대상이죠 대상이나 물체가 되겠습니다 야 복잡한 대상이나 물체를 into into니까 뭐뭐로 오겠네 뭐뭐로 분해하는 거냐 바로 basic shape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shape 모양으로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한다는 얘기겠네 그죠 자 여기 부연 설명합니다 부연 설명 자 하이프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즉 이렇게 보면 돼 즉 즉 apple 사과라는 것은 스피어가 되는 겁니다 스피어 이거는 구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형 원형 구가 되는 것입니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구 그 다음에 단순한 원기둥이 바로 basic shape 가 되는 거지 좋습니다 it was its 피닝 뭐 뭐 뭐 뭐 보겠습니다 자 요 강조 구문이 나와 보렸네 자 it is that 뭐다 강조 구문이다 됐죠 자 first gave him frame 되겠습니다 주었다 그 얘기의 간접 목적어 프레임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끊어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자 커우징 나왔습니다 이거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죠 분사죠 분사도 동사로 원래 쓰일 수 있죠 동사처럼 쓰인 거니까 원래 이렇게 그래서 커우즈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rethink 있어요 rethink 이것도 동사죠 rethink 그 다음에 think the fundamental rules of 이게 바로 rethink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lor use 또 목적어네 누구의 rethink의 목적어입니다 뿅뿅 됐죠 해석 들어갑니다 자 먼저 준 거야 먼저 준 거야 자 it is that 강조고문은 대절 먼저 해석하죠 먼저 줬어 세잔에게 세잔에게 frame이라는 거죠 틀 같은 거야 틀이라는 것을 아 fame이다 fame 명성이야 명성 명성이네 명성 유명한 거죠 명성을 준 것은 처음으로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그의 그림인 apple and oranges 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cause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하게 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해주었다 rethink 재고하다 rethink가 뜻이 뭐냐 재고하다 유식한 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생각하게 했다 fundamental rules of painting 자 fundamental 아주 근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근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또는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그 다음에 색깔의 사용 rules of painting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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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인데 룰이야 룰이 목적이야 그냥 근데 룰이 목적인데 잘 봐 painting 그림의 목적 그림의 규칙과 그림의 규칙과 색깔 사용의 색깔 사용의 규칙 그림과 색깔 사용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잔스 워크 주어네요 세잔스 워크 주어고 would you later serve as would you later serve serve as an inspiration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갑니다 세잔의 작품이라는 것이 later 나중에 나중에 serve as 뭐뭐로써 아이고 뭐뭐로써 기여하는 거야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piration 영감 투는 전체사니까 로저 영감 파블로 피카소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